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AI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풍경은 다 이렇게 선호하는게 다르고 좀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인간이 가장 선호할만한 그런 풍경을 한번 추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보면서 진짜 AI가 선정한 그런 풍경이 우리 인간한테도 과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AI는 그런 여러가지 풍경 중에서 인간이 선호할만한 것을 골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여행사 쿠온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 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죠. 우리 눈에 아름답지 않으면 말장 꽝이죠.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12위 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브라질의 일단 12위는 이구와수 폭포입니다.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가요? 나이아라 폭포와 더불어서 제일 긴 폭포인가? 제일 큰 폭포인가? 규모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구와수 폭포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 역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와, 장엄한 이런 자연의 광경 이런 것이 AI가 볼, AI가 기준에서도 인공지능의 기준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례나 대칭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선적 기준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AI는요. 그래도 인간의 눈에도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일단 이 폭포가 쏟아지는 이 광경, 장엄한 광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위는 아이슬란드 북극광. 보시면 이렇게 오로라가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인데요. 이것도 지구의 북쪽 같은 데서 북쪽 북극 근처에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태양폭풍을 자기장에 이렇게 빠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것도 아주 모험한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AI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색깔이 또 이렇게 화려하고 한 것 때문에 뽑힌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진을 보니까 공통점은 물이 있다는 거. 물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탁 트인 하늘, 탁 트인 장소다. 이런 게 좀 공통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요. 그 다음에 10위는 프레이르토리코의 엘륜캐열대, 엘륜캐열대 국립공원. 이렇게 엘륜캐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도 물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기암 절벽이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폭포 이런 걸 보면 이브와 스포프처럼 물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탁 트인 장소는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래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9위는 칠레의 마블동굴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뭐 해식동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물에서 파도 같은 데 깎여서 이런 거죠. 그런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00년 이상 물에 침식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서 역시 마블 마블루 마블 대리석처럼 되어 있는 그런 대리석 질감이 나는 곳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도 물이 있네요. 그리고 좀 탁 트인 곳이고 바다이고 그리고 기암 절벽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게 지금까지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파리 필리핀 푸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수많은 세월에 의해서 빗물에 녹아서 석회암이 뚫리면서 종유동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보면 지금 보면 여기도 물이 있다. 그리고 아주 장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기암 절벽 같은 게 있다. 이런 것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마운트 스노우든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물은 없지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 아주 압도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서 바라본 풍경이 굉장히 기가 막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아 6위는 나이아가로 폭포. 1위 2위는 이구아스 폭포였는데요. 2위는 나이아가로 폭포 돼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서 보면 이 규모, 엄청난 규모를 알 수 있죠? 가까이서 보면 그 압도적인 그런 힘 이런 것에 매료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네요. 그다음에 5위는 뉴질랜드 대카포고다. 여기 보시면 형형색색의 어떤 그런 식물들이 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호수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있고 그다음에 쭉 전쟁이 쫙 펼쳐져 있네요. 아무래도 폐쇄된 곳 이런 데는 우리가 오히려 공포감을 갖기 쉽겠죠? 물론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폐쇄된 곳에 있는 게 더 무섭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밀림 같은 숲속 이런 것은 앞에 나무만 있고 어두컴컴하면 그거는 좋은 풍경으로 선정하기 좀 어렵겠죠? 오히려 공포감을 유발하겠죠? 그런 건? 어쨌든 5위는 뉴질랜드고요. 뉴질랜드에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촬영된 바 있잖아요. 자연이 잘 보존돼 있으니까 비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4위는 미국의 요새 밑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곳이죠. 이것도 보면 기암 절벽에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대한 그런 바위이라든지 이런 자연 물이 보이고요. 그다음 3위는 영국의 쥐라기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쥐라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쥐라 산맥 쥐라.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굉장히 절경입니다. 해안선이 아주 아름답고. 여기도 탁 트인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변도 있고 그다음에 완만한 곡선과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는 곳. 아치라든지 이런 것이요. 그리고 2위는 몰디브. 몰디브. 여기는 뭐 신혼여행지도도 최고의 인기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보면 역시 바다다. 그리고 이국적인 풍경과 그 다음에 탁 트인 그런 수평선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탁 트인 전망인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1위는요. 캐나다의 페이토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고지대에서 바라보면 탁 트인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어만 어떤 그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또다 물이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물몽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이 있는 곳. 인간도 모든 생물은 결국은 바다랑 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흥군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 옆에 살고 싶어서 바다에 와서 매일 바다를 보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떠한 풍경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제 코로나 방역 원하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행도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장소 분명히 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감탄하면서 놀다가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